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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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세상에. 종달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그걸 매기 꽝. 아유, 걔네 어디 안 꽁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영어당자 붕겨 대부는 거 아니 꽝. 아이고, 그냥 큰일이 우다, 걔. 아유, 얘기해, 얘기해. 나가 어디 댕기는 디마다 홍보를 해볼쿠다. 그냥 어떤 것들 살려보게 해 봤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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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들어갑서. 예, 예. 아, 이거 쑥 들어갑서. 그 유기전화를 경막 심각하게. 아니, 총동학교 총동등학교 회장 이게. 무사, 무사. 아이고, 학생 수강이 69명밖에 안 됐던 냄새 수강이. 옛날에 한 500명씩이나 대낮이. 아, 우리 총무같이 위대한 인재를 배출한 그 총동등학교가 아이들이 결국 줄어버리면 큰일 났네, 큰일 나. 너가 어떤 거 빨리빨리 이제라도 아기를 낳으면 해. 학교 보내버려. 아유, 경고추면 이렇게 더 있네. 예, 예. 이 형, 어떤 총단 학교를 살릴 거 고게. 걔는. 아이고, 우리 제주도는 노력만 험이. 노력만 하기를 살리당도 버텨 마시. 아이들 데려 그래, 제주도에 살지 안 오는 사람들이 족족허과. 그 펜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촌에 와가지고 허는 사람들이 족족허과. 그 사람들 신디 이제 우리 마을 좋으나. 우리 마을 와 그래, 설마.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려는 하고. 공정주책도 하영 지서 가지고. 싸게 빌려주고 올게. 장학금도 주고 올게. 그러면 학교 살리는 거 아니. 길어. 맞다. 아이들이 그 시에 그 푹짝푹짝한 학교 댕기면. 학교 끝나면 어디 놀 때도 어선에 맨날. 학원이나 이제 뺑뺑이로 막 돌아다니기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촌에서 학교 다니면. 이게 잘 더 좋아한다는 말씀. 그거 좋다네. 그러네. 지금 제주도 촌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도 막 하때나. 고럽디다. 이해가 가. 맞아. 야, 제주도는 그냥. 그 육지, 재란 육지촌하고 틀리죽에. 틀려. 시에서도 금방 금방 가지고. 하나. 30분이면 간다. 자연 혜택, 마을 인심 다 누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 그러나 육지 사람들도 아이들 그냥. 제주도에서 키우제는 양. 제주도들에게 다 데미지는 거 아닐 관계. 맞아 맞아. 아이들은 자고로 말이요. 촌에서 이걸 함께 자라면서. 흙도 주워 먹고. 준행이 자고를 갖다 놓은 부모님도 모르고. 경호봉 사라. 야, 우리처럼 말이야. 참 튼튼하게 자라고. 감수성도 좀 풍부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환경에서 알아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옛날에. 둘이 때 준행이 하이 물렸잖아. 아이고, 아이고. 나 준행이 귀에도 들어가는 거잖아. 아이고. 난 시에서 학교 나와보는 잘 모르겠다. 시에 다행이야, 시에 다행이야. 아니, 시에. 시에 다행이야. 감성이 풍부지 않았구나. 이게 자이네. 너네 허봉이 고라라. 시에 학교 야위를 보는 한. 학교 끝나면. 지능개발 거 써지. 옛날에 오락실에 지능개발이었는데. 오락실에. 써져 놨어, 써져 놨어. 오락실에. 써져 놨어. 손가락을 막 움직이니까. 지능개발. 당연하지. 귀만 강하네. 막 지능개발로 켜놓으면. 게임을 하고. 동네 담배 피는 형들 쫓아다니고. 아이는 그때 다 배려버렸구나. 아이고 막 엡쳐드라나게. 우리 한번 쓸데하신 얘기를. 나가에 거기 오락실 강 보면. 겟러브라는 것도 있었고. 보글보글이라는 거. 나 인사하셨단 말이야. 뽕뽕뽕한 거. 나 그거 한 번도 안 적은 계속해구나. 그 오락실 아줌마이. 백원주망. 야, 너 집에 가라. 나 경연한 적도 있어. 나 전설의 국민학생이었어. 우리 국민학교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 안 와서 나 이걸로. 야, 아니 난 개구대고. 오락실에 지능개발이 써져 있는데. 이때면 난 그것이 너무 웃기다. 진짜 오락실 위에 이사났고. 나의 지능개발은 거기서 완성입니다. 아이고. 완성. 지능개발, 지능개발. 혼자 빌려진 친구 다 막 요렇게. 야, 이게. 걸려드는 게. 그래. 보이스 비즈인 게. 아이고. 그 얘기를 했는데 또 마음 아프게. 아이고. 그래야지. 그만하고. 야, 아무튼. 제주도 촌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이들 보내기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 니. 그런 니. 전국적으로 아기들 안 나보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냥. 어쩌수 어신 모양이 띠다게. 맞아, 맞아. 2000년대 들어선 하천초, 화산초, 가시초, 연평초가 폐교되불고. 아이고. 비교적 채군되는 양. 폐교 사례는 2009년도에 서광초 동광분교. 2010년도엔 조천초 신흥분교가 폐교되던 햄숙에. 네. 아이고. 근데 너 앞에 뭐 써줘, 샤마크. 근데 니 보멍이 막 뭐 이렇게 하더라. 저한테 기계를 하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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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폐교 위기였던 분교가. 어. 야, 이제는 그냥 본교로 승격 예상된다는 해가지고. 아이고, 이. 아이고, 이. 아이고, 이. 이런 학교가 있구나. 이건 진짜 놀라운 희소식이네. 오겨, 오겨, 오겨. 조근학교가 커진다고. 그렇지. 오겨, 오겨. 나도 그 저 뉴스에서 봐신디. 그 저 검은오름으로 그 유명한 곳이잖애. 거기에 그 저 함덕초 서늘붕교가 있단 말이오. 어? 근데 거기가. 야, 이거 너게. 그 서늘붕교가 7년 전에. 네. 2014년에도 학생 수가 20명밖에 안되나신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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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21년 현재 110명이. 아, 이거 진짜 확실한 거. 정상 제대로 된 거. 아, 아. 여기서 이제 내년 3월 새 학기가 되면. 선을 분교가 아니고. 선을 초등학교로 승격.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박수반을 이루고 다녀. 야, 선을. 정말 선을 훌륭하다. 신기해. 야, 놀이기 하네, 결국. 거기엔, 거기엔 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야, 이거 나왔겠다. 아, 맞았구나. 나 이거 찾아보난 이게 맞는 거 닮았지. 2015년에 그 선을 분교를 건강생태학교로 지정하고 학교와 주민들이 함께 동백동산을 기반으로 건강생태교육을 꾸준히 추진을 해봤단 말이오. 나가 그 저 그 뒤 이장을 나가도 잘 아는데 말이오. 저번에 그 학교가 막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오. 그냥 어떤 엠신고 들어보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그 저 자연 해설사를 하는데 이 해설사들이 학교 외관관에 강사로 또 활동도 하고. 이 또 아이들 대령 동백동산에 또 가고 거기서 또 막 수업도 막 고찌하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그 텃밭에서 농사도 짓고 독도 지르고. 그 다음 계란 나오면 또 계란 집이 가져가기도 하고. 야 이거. 그냥 또 병아리 이겹게 왕 키우기도 하고.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물도록 논다. 엠시기에 저물도록. 아이고. 우리 손짓남이 저디 보내서. 그 뒤는 그냥 학원 쳐도 잘 안 오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는 갈띠가 어서. 그렇지. 그 난 학교 끝난 나만 노는 아이들이 많아 보나. 학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읽게. 엠시기에게. 난 공일 날도 학교만 강들 놀아. 그렇지. 공일마다 좋은 일이 있고 와. 그 난 이제 거기에다가 또 더 잘 되는 게. 네. 교사들 중에서도 이 생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지호님. 난 그 학교 같겠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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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뭐야. 마을과 선생님들과 이게 다 이게 신동체가 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수다 맞수다. 맞수다. 학교가 성장할 수밖에. 신경. 또 찾아보면. 기사에도. 기사에도 나와서.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생태 교육 때문에 제주로 이주한 것이냐. 이 질문에 60% 이상이. 그렇다. 이거는 반 이상인게. 반 이상이다. 이거 명행 보나. 진짜 이 마을이 좋아하네. 아이들 키우자 온 사람들이 반이 넘어가서. 개개 개개. 이제는 생태 교육. 맞아 맞아. 봄인 기존의 학교 살리기 혐의면. 공동주택 지석은행이. 학생수 늘리기를 유도해 나신디. 초등학교 졸업해버리면. 공동주택에. 나가 살까니까. 졸업하면. 나가버려야 돼요. 살 자격이 안되고. 그냥 가방이 하신디. 이제 선호등교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을이 좋으니까. 공해 가지고 오는 거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학교 살리기를 해야 돼 주게. 그렇지. 그냥 나도 아까. 참 내가 아기를 더 낳을 수도 없고. 고민 재화신디. 우리 종돌초등학교도. 거기에 있는. 자원이 많주게. 오롬도 있고. 둘레끼도 있고. 해안가도 있고. 옛날에 염전 해놔가지고. 염전 박물관도 있어. 그럼 나가볼 때. 너넨 저 그걸 하라. 그 저 생태 중에. 제주도 오면 이 몰. 몰? 그러니까 종달초등학교를. 몰태우리 학교로 만들어서. 몰태우리 학교를. 몰태우리 학교를 당겨. 아니 아이들 오고. 아이들이 몰을 키우는 거지. 아이 참. 몰여물도 주고. 서둘 아이들은 더 키운다니까. 너넨 몰을 주우라고 말이야. 격마장에도 가고. 아이고야. 격마. 격마 얘기 나오는 거구나. 격마 얘기 나오는 거 봐봐. 격마 얘기 나오는 거 봐봐. 격마 붙지게. 아 그게 아니고. 속셈이 따로 있어. 속셈이 따로 있어. 하여튼 그 중요한 거. 아 이게 이를테면. 그렇다고 염전해서 소금을 수놓았잖아. 아이들 이게. 저. 근데 이게 초등학교 이거 이게 말이야. 이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부모가 다닌 학교.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고. 아이들이 다닌 학교가 말이지. 알 수다. 그럼 이게 나중에. 마을의 공동체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기나는 게. 제가 운동회고나만 해도. 그냥 초등학교 그 마을이 다 담아 좀 할 정도로. 마을 잔치라나? 주게야. 마수다. 이게 공동체의 핵심인데. 맞아 맞아. 이게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고. 나의 추억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거에. 다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맞수다. 맞수다. 아까 나는 서초등학교 나왔고 시애.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상숙이 누나는 재릉초등학교. 우리 누나는 종달초등학교. 그리고 맹부삼촌은 어느 초등학교 나왔을까? 믿기라. 고치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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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 좀. 고치말라. 고치말라. 갑복, 고치말라. 고치말라. zevixiro, 즁 dop 한 고치말라. 거치말라. 그런데 자꾸USM을 찍으면 이제 전쟁터도 together. 그거 if I'm off he can. 이것만 amar을, 이것만 sub вот 나 더 나아지버른건라. 그들이 가면 또 늘 조색띵 조색띵으로만 하시지 나 한 그림도 못 배운 상태에서 막걸리 소주전자 막걸리 소주전자 나 무슨 공부를 안 하자래 안 했다 나가 고정선생님 막걸리 하자 목숨을 부시해 사먹게 고정선생님